니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게냐? 넌 또 왜? 채권단 회동 아닙니까? 당연히 저도 와야죠 삼촌. 자네가 그 유별난 조카시구만? 어 아버지 도움받아 사업 키우시고 아버지 죽고 나서 삼촌한테 빌붙어 먹었던 아빠 베프 맞죠? 야 많이 늙으셨네. 어디서 시건방이야? 돈놀이나 하는 투기꾼 주제에. 그러게 말입니다. 건설업 안다고 모래밥을 먹어보기랬나. 해외팔로 뚫는다고 발이 부르터보기랬나. 아니 기밀 회동인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? 설마 김비서 자네? 아닙니다 그런 거. 아 김비서는 우리 모임 몰랐습니다. 내 수석비서하고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데리고 온 거겠죠. 죄송합니다. 괜찮다 오히려 잘 됐구나. 봐서 내부 기밀 거래로 저쪽 스텝을 누리게 만들 수도 있겠구만. 이깟 비서 자리야 다시 채우면 그만이지만 이분들하고 나 사이 이런 장난질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성아. 보기보다 소녀감성이십니다. 우리가 함께해온 25년. 모든 위기를 함께 넘긴 동료에도 있지만 서로 묵인한 치부라는 것도 있다. 과연 너와 나 사이 누가 더 위협이 되겠니? 응? 민호야. 좋습니다. 그럼 채권자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. 정승처럼 버신 돈 개처럼 날리셔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? 자 그래서 바닥친 채권 원거래가로 매입해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? 단 제일 먼저 연락 주시는 단 한 분께만 해당됩니다. 재미있겠네요. 25년의 가치가 얼마인지 두고 보겠습니다. 네 잠시만요. 선배 이거 봐봐. 소장님이 이거 집주소 잘못됐다고. 아 어디가? 아이 진짜. 예 예 아버지.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영배 형님 집주소 좀 문자 보내줄래요? 선배. 소장님이 왜 집주소가 이상하대. 집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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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주소는 안 돼. 아들이 죽고 있냐? 글쎄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. 에헤이 형수가 뭐라면 영배 형님 어디인지 누가 합니까? 너 이러는 거 기분 나빠. 우리 애 아빠가 무슨 범죄자니? 아이 뭐 꼭 그런 게 아니고. 그 부족격 원료 사건 그 제대로 알아내려면 형님 꼭 필요하니까 그러죠. 난 몰라. 갑자기 상의도 없이 퇴직한 것도 열받는데 부산 친구네 간다고 하곤 떠났어. 언제 올지도 몰라. 어떻게 됐어요? 없다고 하지 모른다고 하고. 한 일주일 됐다네. 에이 거짓말이야 씨. 니가 그걸 우회하노? 저 흰색 프라이드가 그분 차라며. 경비야한테 물어보니까 3일 전에 들르셨다더만. 진짜? 에휴 참. 받아요. 뭔데 이게? 아니 내가 그냥 저 차 따가지고 최근 내비 검색 좀 해봤어. 이 나라 밥 먹는 사람이 범법을 저질러? 응 응? 죽을래? 아 선배 아버님 회사 일이라며. 아이 그 저 양만 찾으면 내가 직접 사과 드릴게. 이 가스나 진짜 황 씨. 아니 그러지 말고 봐봐. 한 달 안에 제일 많이 간 곳이 여기더만. 황동. 장호옥 비슷해. 쓰레기 같은 인간. 쓰레기 차지만 타고 가지. 한참 올라왔는데. 꺼져요. 허허. 비서가 바른 말 고운 말 써야죠. 예의도 자격되는 사람한테 차리는 겁니다. 당신은 욕도 아까워요.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야지. 뭐라고요? 아니 당연히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니가 모시는 사람 진짜 얼굴을 보여줬잖아. 봤잖아. 그간의 충정심을 단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거. 삼촌은 바로 그런 인간이야. 그래서 생각한 합의 조건이란 게 이런 거였습니까? 절 역적으로 만드는 거요? 누가 이게 합의 조건이래.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얘기가 다르잖아요. 깜짝. 그럼 내 합의 조건 얘기하지. 너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. 정말 하는 말마다 점점. 일개 비서를 정관예우하겠다는데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린 말이야. 너같이 고급 정보를 지어줄 비서들에게 활짝 열려있거든. 그리고 그렇게 호기 부를 때가 아닌 거 같은데. 삼촌이 널 가만두겠냐?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넘어오랄 때 넘어와. 그래도 당신 같은 쓰레기 밑에 있는 것보단 낫겠지. 뭐? 당신 비서는 사람이길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같거든.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. 내 편이 되어 살거나. 적이 되어 죽거나. 정우가. 아이고 우리 아가씨. 뭔지는 몰라도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. 응? 내 얘기했지? 힘들고 지치고 슬플 때. 내가 있다 생각하고 이 노래 들으라고. 고마워. 고마워. 아 이게 하도 안 와서 내가 유극수로 했는데. 다 풀릇다. 이래서 더 좋아하면 안 돼 응? 괜찮다 선정아. 늘 얘기했지만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다 지나간다. 그리고 니 옆에 내가 있잖아, 어이? 그치, 니 볼라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 있거든. 오늘 내 여자를 딴 남자랑 나눠 갖는 게 싫지만, 한번 만나볼래? 어이! 야,들아! 오늘의 턱십! 뭔데, 이게? 경찰 공무원이 사고나 치고 이놈 자식. 억발하지 않으라고 욕 봤다. 아이고, 유치장도 안 가는데 이거 오바 센스예요, 아버지. 한 번만 더 주먹질해봐라 이놈 자식. 어디 애비 회사에 와가 주먹질이고 주먹질이. 아저씨, 좀 힘차게 좀 혼내주세요, 좀. 뭘 혼내요, 그거 가지고. 먹을게요. 예, 먹습니다. 예, 예, 예. 아저씨 고맙습니다. 제가 두 남자 잘 모시고 살게요. 어림없는 소리. 우리 두 남자가 흔적이를 못 입고 살아야지. 안 그러나? 아, 그럼요. 아, 그러라고. 오늘은 내 너들 잘 못 봤는다. 주중에 너 둘이 부모님 산소에 다녀였나? 이쁜 딸 주시는 거 허락해달라고 인사하고 온다. 그게 순서다. 아, 마, 혹시 허락 안 하실지도 모르니까네. 이 결혼 반대하실라카면 번뜩 일어나 보이소. 이렇게 한다, 이랬나. 상득이죠, 아버지. 아이고. 그럼, 그럼. 아, 안 되다. 안 돼. 이렇게 하잖아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전화하겠습니다. 네. 뭐라네? 채권단 네 명 모두 전화했습니다. 내일 만나서 원하는 조건 협의해보겠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럴 줄 알았어. 얼어 죽을 25년은 어휴. 협의서 검토하고 이 호텔 비즈니스룸에 자리 잡아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했다, 들어가. 근데 왜 또 쇼파에 계세요? 오늘 그냥 침대로 가시는 게. 침대에 누우면 못 자. 심장 아파서. 왜 이렇게 잔죽게 됐어? 꼴 좋다, 진짜. 아니, 수천억 원을 벌면 뭐합니까?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데. 그러게. 야, 난 천상 줄 거야. 누울 수 있나 보다. 이제 한 선배한테 정권 넘깁시다. 곧 죽는다는데. 아니, 이딴 게. 이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? 사람은 누구나 죽어. 사람이 태어나 언젠간 죽으란결 100% 내가 아는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야. 이제 거의 다 와간다고 시가. 조금만 버티면 돼. 도대체 본부장님한테 복사란 뭐예요? 남은 시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데. 이렇게 살고 싶어요? 아니. 이렇게 죽고 싶어. 오 대표. 아, 그렇습니까?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당연히 그쪽으로 가셔야죠. 예. 아무튼 연락 주십시오. 망할 자식. 아행이 그때 포도까지 막아줬네. 아니. 아주 이를 어쩝니까. 다른 채권단도 전화를 죄다 피하고 있습니다. 그거 봐. 너 혼자 당할 줄 알아. 안 되면 우리가 지우고 있는 부담가래 내역 다 풀어버려. 네. 아 참. 그때 말씀하신 거. 준비해 왔습니다. 뭔데? 아니 이 사람. 조 박사 아닌가? 아시는 분입니까? 알다맞아. 그 특히나 강권이 한국에 들어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. 아저씨 안녕하십니까? 경찰입니다. 어? 무슨 일로?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? 어? 아. 얼마 전에 산 그 양반 같을 때? 아 그래요? 그럼 몇 호 사는지 혹시 압니까? 글쎄요. 뭐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? 강민호. 좀만 기다려라잉? 개가 사람 문다고 사람이 개 물지 말란 법 없으니까. 회장님 드릴 말씀이. 용돈이냐? 네? 늙은이 줄 용돈 아니면. 그 봉투 찢어버려.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. 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. 김비서야. 내가 널 모르겠니? 그게 어떤 자리였는지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든지 피했겠지. 진짜 반성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다. 앞으로 좀 더 신중하면 돼. 그러니까. 그거 집어넣어라.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회장님. 그건 그렇고. 네가 오늘 좀 해줄 일이 있다. 말씀하십시오. 이거 좀 전달해주고 와. 어. 주소는? 여기 있다. 누구한테 드리는 선물입니까?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투자자다. 관심을 얻기에 공들인 선물이니까 네가 잘 좀 전달해주고 와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안 잘렸어? 안 잘렸어. 아유 다행이다. 고마워. 네 중국집이죠? 저 혹시 뭐 길거리 같은 데도 배달됩니까? 아 돼요.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좀 안 띄구로 배달원을 변장시킬 수 있습니까? 뭐 아가씨를 본내해준다거나 뭐. 여보세요? 아 장난 저는 아닌데요. 아 왜요 그래요? 야 이 개이씨. 아이씨.